소고기 쌀국수 저는 다 먹고 싶어요 나 이거 좋아해요 소고기 쌀국수 나도 처음 먹어봐요 이걸 처음 먹어본다고요? 쌀국수 같은 건 먹어봤는데 팥..팥통? 팥통커리 같은 거 처음 먹어봐요 뿌님 팥통커리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?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똠양꿍 귀엽다 굽먹고 싶어 저요? 저 다요 나랑 같이 거절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함께할까요? 인생사정 좀 찍어주고 대박 볶음밥 볶음밥 무슨 볶음밥이에요? 개설볶음밥 아니에요? 맞아요 개설볶음밥은 누가 좋아하죠? 형님요 제가 좋아하죠 맛있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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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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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사를 하나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레를 맞나?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오 오 비벼서 먹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알던 카레모르가 매워요 진짜요? 매워요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네 잘 못 먹는데 진짜 해고 싶어 맨날에 정권 형이랑 둘이 이거 비슷한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요 저는 저와의 추억 미니와의 추억을 해상하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때가 맛있어요 지금 맛있어요 저는 지금도 맛있는 거 같아요 다음 앨범 준비 중입니다 다음 앨범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멤버가 투입될 건데요 정말 택시하고 작중인 실력파 멤버들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앨범도 꼭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